조금 더 가빠요 예 오케이 선배님 손 넣으시면 안 돼요? 네? 꼭 부셔야죠? 예예 도착해야죠? 여기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? 떼면 되죠 아 그래요? 떼면 되죠 어딘지 다 있어 하니까 어 저 손에만 붙을까 봐 이게 손에 묻으니까 아니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장갑이 없으니까 그냥 손 닦아줘요 어제 장갑 있으시죠? 그랬던지 아 오늘 공판에 장갑 두고 버렸고 진짜 어제 챙겼어야 했는데 박스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어버렸다니 아예 이렇게 될 줄은 네 넣을까 말까? 장갑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아 진짜요? 그럼 집에 있는 걸 넣었어야죠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선생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네 처음 전 이게 건망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가져오겠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챙겨요 그래야겠어요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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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플러스 1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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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eber 저도 아무튼 나도 그거 먹었어 잘 먹었어 내가 너낸